안녕하세요 여러분. 벤쿠버에서의 이틀째 2일차입니다. 여기 그랜비스트리트 자체가 엄청 번화가긴 한데 안 좋은 점이 누숙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마약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걸어다니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보로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공항 쪽으로 가서 렌트카를 빌릴 예정이고요. 렌트카를 빌린 다음에 이제 휘슬러 쪽으로 저희가 넘어가서 구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일타운. 반드시 카펀드린다. 영어로 하시는군요. 불어가 별로 없어서. 제가 아까 예일타운에서 여기 공항까지 오는데 존1으로 해가지고 티켓을 끌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 3.25 가격인데 와서 이제 엑싯을 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1.4를 더 내야 된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티켓 그 키오스크를 가가지고 업그레이드 티켓을 하면 1.4를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로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다시 공항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우리 왔던 길 그대로 렌트를 이제 하러 가봅시다. 도착 원주민. 원주민. 얘 무섭다. 카렌타. 저희는 도메스틱 쪽으로 왔는데 카렌타라는 곳은 인터내셔널 쪽입니다. 오 종류 많네. 오 여기네. 지금 저희 차 고르로 왔어요. 그럼 그냥 다른 차를 타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렌트를 해서 휘슬러로 넘어갑니다. 약 한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휘슬러 가서 저희가 스키를 탈 건 아니지만 거기 또 빌레지가 되게 이쁘다고 해요. 그래서 가서 좀 구경 좀 하고 여기로 다시 넘어오는 그런 일정을 할 예정이고요. 시간이 나면은 또 여기 백후버 아울렛에 좀 볼 게 있다고 해서 거기도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뭐 일단은 그거는 일정에 맞춰서 할 예정이고 먼저 휘슬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스파랑은 완전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요? 거의 여름 분위기인데 여기. 어제는 되게 흐르고 비가 좀 왔는데 오늘은 굉장히 맑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휘슬러 가면은 경지라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이 아주 이뻐요. 지금 진짜 가을 같다 여기. 아 여기 너무 좋네. 네. 백후버 사시는 분들은 이런데 금교로 많이 나들이를 간다는 거지. 일단 날씨가 좋으니까 이런 날은 또 드라이브 하면서 그런 휘슬러나 이런데 수커뮤시가 중간에 또 있거든. 거기서 하이킹도 많이 한대요. 벤코먼 날씨가 진짜 좋긴 하다. 별로 안 춥네 여기. 시트 스파이 건들러 타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중간에 둘러서 타시면 되겠습니다. 웰컴트 페이스 도착을 하였습니다. 빌레지는 깊숙이 들어가네. 빌레지는. 오 이제 좀 슬로프하고 이런 게 보이네. 눈이 보이네. 우와 진짜 여기 보드 타고 스키탄 타면 좋긴 하겠어. 천국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내가 배워서 올게. 나 옛날에 낙엽 해봤어. 낙엽 맞나? 이렇게 쭁쭁쭁. 그거 딱 한 번 해봤거든. 근데 거의 활강을 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차장은 여기에 주차할 곳이 엄청 많고요. 이렇게 보세요. 설산이 보이고요. 보시면 여기 슬로프도 아주 잘 보입니다. 히슬라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스키장이에요.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주차장도 옆에 이렇게 있고요. 춥다. 지금 타운플라자 쪽으로 가고 있고요. 사람들 많네요. 평일인데도.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고요. 유명한 카우 아이스크림. 여기 약간 기념품 같은 것도 팔고. 작은 마을 같아. 여기 다 휘슬러야. 다 휘슬러 휘슬러 휘슬러. 휘슬러? 이게 스키 스모크 부위고. 평창하고 비슷합니다. 하나 더 휘슬러. 하나 더 휘슬러. 자리가 없나봐? 안에가 없나봐. 제가 밖에 냈는데. 올라갔어. 아 맥주인에 맥주인. 우와. 피자 피자 먹고 싶다 피자가 지나간다 이렇게 제가 밥 먹으러 왔어요 엄청 약해졌습니다 이제 귀여운 햄버거랑 피자가 나왔습니다 먹어볼게요 거의 다 안칩니다 장조림 같은 느낌? 정말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완전히 클리어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배불러 진짜 점심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 많네? 오 디큐다 디큐 맛있지? 여기 알테이트도 있고요 포카고니 우와 포카고니 포카고니 두 번째 커피에서 저는 런던 포고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운타운으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나오기 좋은 벤쿠버 근교의 여행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벤쿠버 방문하시면 여기도 한번 들려서 좀 즐기시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기프트샵 스키북도 파네요 갭에서는 원플로원 50도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제가 추위에 엄청 약하거든요 그냥 먹은 걸로 칩시다 여러분들이 드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추위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저것까지 먹으면은 입 돌아가 저는 따뜻한 런던 포고를 마시겠습니다 히슬러 굉장히 귀엽습니다 근데 확실히 스키나 보드 타러 오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뭐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근교에 왔다갔다 하시기 좋은데 일부러 오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쉽지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기 때문에 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히슬러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히슬러 그 날이 놀라는 줄 알았는데 이게 구름이에요 구름 오 예쁜 노을 기차가 아래 화물 기차 색깔 진짜 예뻐 저희는 지금 여기 벤쿠버의 큰 아울렛인 메가 더 글렌 아울렛에 왔습니다 지금 와 여기 주차장 엄청 큰데도 사람들 꽉 찼어요 지금 지금 폐상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가봐요 저희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아울렛이에요 우와 사람 많다 오 크리스마스맥 제대로 나네 이것이 벤쿠버 아울렛의 모습 바로 옆에 폴로 랄프로덴이 있고요 여기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느낌스 들어가보자 오 확실히 제품이 달라 한국에서 보던 그런 제품하고 달라 오 와 벨트 이런 벨트백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근데 할인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팬티인가 봐 세일 여름 거 만세일하네 지금 엄청 신난 남편입니다 오 뭐 많은데? 할인하는 거 잘 봐야 돼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오 이런 거 셔츠도 인식 못 받아 아직 못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던질 게 많이 없어요 잘 그냥 구경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냥 콜롬비아 한번 가볼까? 가봐 콜롬비아 콜롬비아 오 신발 많이 싸게 파네 여러분 거의 파주 아울렛이랑 똑같습니다 되게 보는 재미는 있었지만 살 건 별로 없었습니다 심심풀이로 오시면 좋을 거 같고요 여기 말고 다른 데 한 곳이 더 있긴 한데 지금 시간을 못 갈 거 같고 아무튼 뭐 엄청나게 물건이 많은 느낌은 아닙니다 이렇게 벤쿠버에서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저희는 다시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렌트카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벤쿠버에서도 이틀 동안 편하게 잘 쉬다 갑니다 마지막 마지막 벤쿠버의 아침 풍경 음 저기 약취하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공항에 토끼가 있어? 미쳤다 공항에 토끼 있는 거 본 사람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달이다 수달 들어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배고픕니다 너무 배고파 물 먹어야겠어 햄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햄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햄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scheinlich 저희는, 좀 쉬면 비행기를 탑니다 뱅코바 안녕 드디어 몬트리올로 다시 갑니다 집가자 5 10 10 11 11 12 12 13 12 13